건강하고 맛있고 쉽고 간단한 식재료로 우리의 식단을 화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당근 라페입니다. 아 우리 꼭 김치 있어야 되나요? 요즘 애들 김치 안 먹어요. 아 근데 김치는 꼭 있어야 돼요. 김치와 비슷한 또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지만 프랑스에서는 당근 라페가 김치 대신한답니다. 그 2로 시작하는 그런 마트에 가보니까 당근 라페 만드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영상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만드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식재료는요. 역시 식여자입니다. 그리고 약간의 소금.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당근 들어갑니다. 이 올리브유는 이번에는 역시 야채에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피코알입니다. 야메즈브앱에는 3가지 산도 0.1% 이하의 올리브유를 팔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정말 구하기 힘든 디메트 등급을 받은 농장에서 수입해 온 건데 정말 향이 좋고요. 산도가 정말 낮아서 우리가 먹으면 정말 건강한 올리브유입니다. 사실은 식재료가 가장 음식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것들은 조금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. 그러면 식단이 정말 고급진 어느 식당에 가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당근라페는 그냥 이름 그대로 당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. 이 당근과 레몬과 파슬리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. 식재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만드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. 사실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. 정말 식재료가 고급이어야지 음식이 맛있죠. 그리고 밖에서 먹는 음식이나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이나 똑같으면 나가서들 먹게 됩니다. 그러나 엄마만이 또 주부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요리 몇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요. 당근을 칼로 체를 쓰시든 아니면 체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체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쁘게 썰어집니다. 저걸 미리 썰어놨어요. 당근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.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김치처럼 늘 상시 만들어 놓고 먹는다고 합니다. 당근은 비타민 A가 많아가지고 정말 눈에 너무 좋지 않나요? 또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당근을 참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올리브유는요. 조금 기름지다 할 정도로 많이 넣어주시는 게 윤기나게 넣어주시는 게 맛있습니다. 이거는 피코알입니다. 파슬리 넣었습니다. 색깔이 아주 얘랑 어울리면 너무너무 이쁘죠?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들어갑니다. 이렇게 김치도 담기 쉬우면 우리 후손들이 다 김치 잘 담글 텐데 요새는 김치 잘 담그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리고 많이들 안 먹으니까 또 사서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김치 기술이 다 후솔까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우리가 지금 아신대로 빨리 김치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당근, 사실 당근들 앞에 당근 김치입니다. 요거는 올리브유를 조금 많이 넣으셔서 흥건하게 반짝반짝하게 해야지 조금 있으니까 올리브유가 없으니까 요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. 맛은 있는데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올리브유를 조금 충분하게 넣어주세요. 올리브유를 더 넣겠습니다. 이 올리브유가 진짜 향이 너무 좋아서 정말 당근라페에 한 수를 하고 있어요. 정말 좋은 것들만 들어가지 않나요? 혹시 내가 집에 이걸 갑자기 하고 싶은데 레몬이 없다 그러면은 자연 발효식초로 하셔도 됩니다. 살살 살살 다 섞이면 됩니다. 얼마나 쉬워요. 사실 근데 이런 음식들을 해놓고는 또 안 먹던 음식이라서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러고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응용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친절한 신념해 주곱입니다. 와 이렇게 쉽습니다. 벌써 다 완성했습니다. 요새는 필수로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식재료가 되었습니다. 당근을 많이 먹는 방법이에요. 당근 라페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. 우리 한국식 김밥을 말아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밥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자 무슨 기름 넣을까요? 꼭 참기름 넣어야 될까요? 아닙니다. 어차피 올리브유로 만든 당근 라페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밥을 김밥을 말아봅니다. 뭐 참기름도 엄청 좋은 기름이에요. 그리고 들기름도 엄청 좋은 거죠. 자 그러나 우린 어차피 지금 올리브유를 시작을 했으니까 밥 한 공기를 여기다 다 넣겠습니다. 아 그분들은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술은 없어요. 그냥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해줬던 대로 두껍게 밥 넣어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 그런 식재료입니다. 아 참기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알게 하시더라고요. 요새는 밥이 어딨지 할 정도로 알게들 한수화물에 넣을래가지고 안 먹게 하느라고 아주 알게 하는데 저는 여러 사람이 한 입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요새 어디 가니까 김밥이 유튜브에도 그러고 엄청 많이 계란을 넣더라구요. 이렇게 계란을 또 엄청 많이 넣는거에요. 흉내는 잘 내요. 많이 넣습니다. 이렇게 많이 넣고 자 이제 중요한 당근 라테를 넣겠습니다. 이것도 쫙 펴서 왜냐 여기다 놓으면 밥이 젖을까봐 제가. 요렇게 해서 먹으면은 뭐 당근 어차피 김밥에 당근 들어가잖아요. 근데 거기에 그냥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냥 소세지 이런거 넣으면 김밥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. 이렇게 먹으면 너무 건강식이죠. 칼칼하게 상큼한 그런 모든 맛이 다 납니다. 여기서 김밥을 넣고 아이고 자 오늘 잘 싸면 김밥 장사가 나가는건데 당근 앞에 김밥 오오 잘 싸면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얘가 이거 마지막에서 실수를 얘기했네. 한번 더 만지겠습니다. 아 이거 실수를 해야지 재밌는건데 김밥이 완성됐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썰어야죠? 칼이 써야죠? 접시가 있어야죠? 그래 주세요. 칼을 주세요. 자 이 꽁지는 주인 몫이예요, 꽁지는. 앞으로 김밥은 당근 라페 김밥으로. 음 음 음 음 chodzi 음 habitat 아 care muchísimo 아 음 아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